이거 뭐야. 도대체 당신이 본 게 뭐예요. 이거 진짜는 뭐지. 아 조사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자고요. 아니 미래가 똑같은 거지 어디 변해. 지석이 낫게 있어. 이거를 못 본 거로 하라고요. 왜 왜 왜 왜. 아 무서워. 내가 왜 여기 있지. 미래를 보는 거야. 내가 봤어 봤어 그냥 그냥 봤어.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는 아름다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. 어 저기 온다. 안녕하세요. 그러십니까요. 안녕하세요. 우리 기차 타나. 아침부터 칭찬이 줘요 오늘. 어떻게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. 다른 멤버들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. 열차가 한 대 들어올 겁니다. 여러분이 맞이하실 게스트가 타고 계시고요. 그 열차는 11시 24분. 지금으로부터 8분 뒤에 정확히 도착합니다. 8분 뒤에요. 오늘 엄청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잖아. 어? 엄청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잖아. 진짜? 설마. 왜요? 옛날에 기차 떨어진 거 했다가 민수 형 나왔었잖아. 아 맞아요. 오빠는 기차랑 좀 운이... 그러니까. 너 이러고 기차 타면 네가 제일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나잖아. 20분인데. 게리. 게리 왔어요. 게리 없으면 불안해 안 보이면. 게리 없으면 불안해 진짜. 아이고 불안해. 게리 온 거 맞죠? 게리 왔죠? 게리 왔죠? 2시대 최고의 사고뭉치. 강게리 왔어. 게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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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잖아 형! 형! 너 안 온 줄 알았잖아! 진짜 저 이상 그의 대단한가요? 얼마나 무서웠는데? 제발 그만! 제발 그만! 게리야. 정신이 그럴 일 없지. 내 눈에서. 게리야 눈 앞에서 사라지지 마. 알겠습니다. 왜 부러우시길래 오늘 또 이러나. 바로 뒤에 기둥 보이시죠? 네. 저 바로 앞쪽에서 내리실 것 같으니. 아 그래요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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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뭐야 오늘 특이하네 만남이. 왜 열차에서 만나지? 뭔가 있는 거 아니야?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노래 와 온다. 묵을까? 무궁한가? 묵을까? 야 떨려 떨려. 진짜 떨려. 오 이런 거 되게. 되게 낭만 있다. 아 야 이거. 아 이거. 어 저. 이쪽인가 보다. 우리 이렇게 해놓고 뒤에 때리는 거 아니었지?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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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여기래 여기래. 느낌이 이쪽인데? 뭐야. 뭐야. 지성이. 뭐. 오 이거 뭐야. 오 이건 지성이. 모습이 지금. 안녕하세요. 오 이거 뭐야. 안녕하세요. 여기가 뭐야. 오 이거 뭐. 오 진성. 잘생겼어. 연초에 나오셔서 진짜 하늘을 오리털로 물들이고 가시죠. 오리털로. 오리털로 물들이고 가시죠. 야, 지성 씨도 진짜 오랜만이네. 지성희들 옛날에 처음 우리가 어려울 때 와서 참 고생 많이 됐어. 보스 재밌었지. 아니 여기는 우리 저기. 펜트 펜트 펜트.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? 아니 그러니까. 아니 세 분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? 오늘의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10인의 도사. 미래를 보는 자예요. 여러분은 지금 평범한 사람이지만 잠시 후 여기 익산역의 7번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게 되시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신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. 갑자기 생기는 거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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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